아레스 터치는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지원되는 모바일 캐드 솔루션입니다. 앱을 설치하면 도면 보기와 치수 측정 기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아레스 트리니티를 구독할 경우 본 시연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모든 편집 및 협업 기능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레스 터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은 화면이 작지만 항상 휴대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도면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받으면 아레스 터치로 쉽게 열 수 있습니다. 아레스 터치의 파일 탐색기를 통해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로컬 파일 또는 클라우드 파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아레스 터치는 다양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은 실시간으로 동기화되므로 사용자들은 항상 최신 버전에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면을 미리 다운로드 받아놓지 않거나 외부에 있더라도 얼마든지 도면 파일을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열어보는 도면 파일이 항상 최신 버전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레스 터치는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을 포함하여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도 작업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일 옵션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파일이 클라우드에 저장되면 이전에 작업했던 파일들에 대해 보시는 것과 같이 알림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다른 사용자와의 협업이 훨씬 쉬워지고 검토할 부분이 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메일 앱에서 바로 도면을 열어볼 수 있어 편리하죠. 아레스 터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터치스크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두 손가락으로 확대 축소하거나 한 손가락으로 이동 더블 탭으로 줌 한계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는 다양한 CAD 기능을 모아놓은 툴바 아이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형 공간과 배치 공간을 전환하며 이동할 수 있으며 도면층 목록에서 특정 도면층을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숨겨진 항목이 없도록 모든 도면층을 표시할 수도 있죠. 도면을 조회하는 동안은 툴바를 숨겨 더 넓은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시로 도면층 끄기를 실행하고 객체를 선택하면 해당 도면층을 숨길 수 있습니다. 뷰 툴바 메뉴에는 3D 도면 작업 시 유용한 3D 뷰 포인트가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도면이 원하는 뷰로 저장되지 않은 경우 다시 2D 보기로 쉽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도 2D 편집 기능이 모두 제공되지만 화면이 작은 관계로 도면 조회 또는 주석 기능에 더 적합합니다. 치수 도구는 주석 툴바에 있습니다. 치수 도구는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거리나 각도를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터치 제스처로 명령을 실행시키고 객체 스냅을 활성화한 채로 화면을 터치하여 길게 누르고 있으면 확대경이 나타나 여러 항목을 확대해 볼 수 있습니다. 특정 지점 위로 이동하면 해당 지점이 선택되며 화면 상단에 스냅을 활성화하여 다음 지점을 선택하라는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영상 후반부에 공개될 태블릿 시연 영상에서 편집 기능을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며 먼저 트리니티 협업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멘트 툴바 메뉴로 이동하여 주석과 마크어 팔레트를 엽니다. 모바일용 RS 터치, 데스크탑용 RS 커맨더, 웹용 RS 구도로 작업하는 다른 사용자들과의 협업 피드 히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주석에 답변을 달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도면을 사용하는 사람과 사무실에서 도면을 설계하는 사람 간의 업무 협업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마크업을 사용하여 RS 터치 사용자는 음성 녹음을 삽입하여 말로 간단하게 코멘트를 남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녹음하여 사무실에 추가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분과 곧 미팅할 예정입니다. 최종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사진으로 볼 수 있을까요? 또한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첨부하여 주석을 달 수 있습니다. 사진 녹화 기능을 활용하여 현장 상황을 보고하거나 설계팀이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크업에는 스탬프 기능이 있습니다. 스탬프는 텍스트보다 쉽고 빠르게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스탬프를 사용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스탬프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탬프를 포함한 모든 마크업 또는 주석이 도면 파일 리비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협업 피드를 나타내는 역할로 한 번에 숨길 수 있으므로 추후에 설계팀이 도면을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크업을 추가하면 설계팀 등 관련 담당자들에게 즉시 이메일 알림이 전송되므로 별도의 메신저로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태블릿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과 달리 태블릿은 주머니에 쏙 들어가지 않아 항상 휴대하기는 힘들죠. 하지만 태블릿은 노트북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태블릿의 큰 화면은 종이에 인쇄된 도면과 크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스마트폰보다 훨씬 뛰어난 가독성을 제공합니다.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로컬에 저장된 도면과 클라우드에 저장된 도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iOS와 안드로이드의 유일한 차이점은 파일 옵션 접근 방식입니다. iOS에서는 스와이프하여 파일 옵션에 들어가고 세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앞서 보여드린 치수 측정, 협업 등 태블릿에서도 모든 기능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편집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측 툴바에 그리기, 수정하기 삽입 메뉴에 주요 기능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생 아이콘을 탭하면 전체 명령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령어는 데스크탑 캐드인 RS 커맨더나 오토캐드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해치 명령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 가지 케이스를 중점적으로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블록 삽입과 빠른 수정입니다. 도면을 수정하기에 앞서 도면층 도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도 특정 객체를 선택하여 해당 도면층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도면층을 선택한 후 삽입 툴바 메뉴로 이동하여 블록 삽입을 찾습니다. 블록 삽입의 대표적인 사용 예시는 측량입니다. 예를 들어 이 심볼은 전기 소켓을 나타내는 기호이고 이것은 책상을 나타내는 심볼입니다. 측량한 정보는 설계팀이 도면을 개선하는 데 도움될 수 있으며 어떤 블록이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블록을 선택 후 속성 아이콘을 찾아 속성 팔레트를 열 수 있습니다. 블록이 올바른 도면층에 삽입되었는지 확인하거나 다른 도면층으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수정 툴바 메뉴에서는 빠른 수정 명령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객체를 선택하려면 객체를 탭하거나 또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으면 선택 창이 나타납니다. 선택 창을 오른쪽으로 끌면 창 안에 완전히 들어온 객체만 선택되며 선택 창을 왼쪽으로 끌면 해당 영역에 걸쳐진 모든 객체가 선택됩니다. 선택 후 기준점을 묻는 메시지가 표시되는데 그 이유는 잠시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빠른 수정 명령은 한 번의 선택으로 객체 복사, 이동, 회전 및 축척 명령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내용을 빠르게 수정할 수 있는 장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기와 수정 툴바의 명령을 실행시켜보면 RS 커맨더나 AutoCAD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업이 가능하므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AD를 써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RS 터치로도 충분히 CAD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좌표 입력을 통해 절대 좌표 또는 상대 좌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점으로부터 거리 혹은 각도를 지정하여 다음 점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CAD의 궁극적 목표는 기존 CAD 소프트웨어를 대체하기보다는 프로젝트 수행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있습니다. 수정 사항이 실시간으로 동기화되므로 여러 사람과 빠르게 작업할 수 있으며 설계팀은 현장 사용자의 빠른 피드백과 정보로 보다 정확한 설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